불호신전 발견 방금 나 뭐 봤는데? 화염 장벽 지팡이? 필요없어 제 책이었으면 좋았을텐데 어허... 이것도 이렇게 앉아계시면은 모를거라 생각하시나요? 네 나오세요 뭐냐 너는? 봐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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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너는? 야 뒤져? 어? 쏘리? 일로 들어가도록 하죠 불호신전 발견 내려가세요 훔치고 훔치고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에 나오죠? 드래곤 프리스트같이 건방중에 나오고 기다리는데 숨지세요 잘 가시고 오우! 관 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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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넉넉하게 칠하고 ayan 오우! 어허 옛 디바인 신전 어허 잠시만요 왔습니다 요거 깨김대서 보러갔어요? 어디요?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? 오 좋은데? 오우 굿 어우 좋아 멋져 썸네일각이야 잠깐만 이렇게 보고 여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음.. 촌스러 일로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얘 디바니 진짜 남겠고 죽어있고 야 뭐야 또 발레 사이니까 왜 나와 답은 지고 언젠데 뽁뽁뽁짐 뽁뽁뽁뽁 다 포개졌어요? 어 오호 여기는 어딘가 아 이리로 가는거구나 이야 이거 거머리판이야 또? 으아악 올라가는 데가 있고 올라가는 데가 있고 올라가는 데가 있고 올라가는 데가 있고 교회 묘지 내려가는 데가 있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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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빈밍굴 빈밍굴 좋아 언제와서 아밀겨 답있지? 따라와 오호 오호 고 고 더 열심히 싸워 무기 지어줄게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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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보니까 딱 한 손 한 손 한 손 있는 것 같거든? 그건 말이야 이거 너 주면 쓸 수 있냐? 어 쓸 수 있네 이거 써라 그거 그거 이렇게 써? 이리 와 라고 할 말 안 쓰면 진짜 좋을텐데 오야 오오 센데? 양손금 찍혀있네 퍽 한 손금보다 더 센데 딜이? 이게 뭔데 만들어 놓은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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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전에 전설적인 쌍크레토르 우야 이거 뭐야 빈밍굴 2층? 가기 전에 불러옵니다 나 그럼 모를 것 같애? 나가 1층 1층 떨어지구요 힘들게 사는 친구들을 보내버리는 인성 쓰레기 같은 게스트 모드 빌기야 빌기야 콜트하머 콜트하머 하 반대로 나가는 데인가 보다 아 아하 딱 잡아 비켜 이럴 때 2층 먼저 보고 갈게요 독방 독방이 있어 빈밍굴? 어허 이리로 가서 끝에도 없이 어두워지는데 이 중 탈다 보면 나오겠지 밝고 아름다운 곳은 없는 걸까? 밝고 아름다운 게임을 하고 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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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재방송 시청자분들이 많이 빠지셔서 안 계시는데 오우야 뭘 들고 온 거야? 대빈민? 제가 스카이림이랑 번갈아가면서 살 게임으로 뭐야? 허 허허 허허 이건 뭐야? 30에 피해? 화살? 헣 스카이림이랑 번갈아가면서 살게임으로 굉장히 귀엽고 아기자기한 판타지 RPG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인기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건데 옛날 좀 옛날 게임인데 2008년인가 그거 나온 건데 2015년에 7년 만에 제 편성이 됐다 그래서 다 놨어요 문제가 있다면 게임 캡처가 안 먹혀서 윈도우 캡처를 풀어야 되고 창 모드가 너무 작아서 내가 보기 불편하다는 게 있는데 방송에서는 풀화면으로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밌을 거예요 거즈의 열쇠가 독박 열쇠인가? 왕초의 열쇠 뭔데 여기 열쇠 잘못 옴 아니야 저긴 냄새가 났어 게임 왜 이렇게 길어 방금 아 쇼컷 거즈의 속으로 가야 되잖아 허허 그래도 밝은 색에다가 아 검도 밝아서 다행이다 벌어둡다 어 됐어 다음 여기에 퇴가 있을 것 같아 뭐 좋네 차아 개짝 좋은 거 없어? 음 이렇게 진행을 어 야 넌 아니야 가 반응 오허 오호 오호 이쪽으로 가서 범 바꿔주고 누구냐 어딨냐 위에 있다 저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제 쟤는 어떻게 올라간 걸까 아 요렇게 요렇게 아 왜 싸우는 걔를 미쳤어? 어디서 싸우고 있는거니 내 애들은 다 어디가 싸우는 걸까 다들 남아있는데 허허허허허 이리 와서 이리 오 일로 잘 봐 오호 아이 비켜봐 어째서 노래해 주지 않느냐 뭔 개소리일까? 내가 말하는 소리가 더 이해가 안된다 너는 뭐냐 대체 정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거야? 또 주는 것도 없어? 정체가 뭘까? 위를 살면서 공격당하진 않고 제니탈의 금상 여깄어 왜 여깄냐? 아아 그거네요 내 친구꺼 볼로스꺼 볼로꺼 볼로꺼 볼로 가면은 없다 신묵의 장갑 신묵세트 거지통 으흐 하 쓰읍 라마엘 장미 우리하우스의 갑주 여기서 대장 용기사 용열기사 성기사 투구 라마엘 대형 도끼 조대의 월간검 조내의 월간검 아 한송검 아 한송검이구나 얘는 월장석 두개 봉작석 하나 침묵의 갑죽 주방장 국자 뭐야 이건 왜 만들어 놓은거야 큰솥 화살에 의한 피해를 절반 감소시킨다 머리에 쓰는거네요 그래서 공수 가면 통나무 화살 먼지털이 요 대검이랑 검이 따로 있네 화살 화 통나무랑 화 파괴 통나무랑 다른건가? 의사에 가면 이런건 뭐야 나 이런을 못봤는데? 프라이팬 프라이팬 흑충에 가면 흑충에 레이피어 혹시 코트 뭐 이유가 있어 이거 왜 있는거야 흑 흑 뿅 어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참 카불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어? 이 선착장에 대해 알려주게 이 하수는 어디에 이어지는 거지? 죄인이나 물자에 발송이 이용되었으나 노동자나 거지들이 살기 시작해 거대한 마을이 됐다 역평을 두려워해 알레시아회는 몇 번이고 마을을 불태운 모양이지만 모두 사라져 죄가 된 다음날에 벌써 집이 들어섰지 두 손 들고 다소 자치권을 인정한 모양이지만 아이러니하게 다음에 사라지안병이 유행했다 구후에는 이곳 녀석들은 그 병에 이기지 못했어 시체의 산이 하수도를 메우고 루마레오스는 피와 썩은 시체들로 채워졌다 구후로부터 시체를 태우는 나날이었지 바로 어제 일처럼 난 기억이 나는군 여긴 어디로 이어져있나 감옥탑 발황한 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장소다 도저히 거머리 괴물 조심하더라도 거머리 괴물에 대해 알려주게 하영시킨 마녀가 아니군 메오리에 대해 알려줬으면 해 세중은 그 마녀를 마라라고 불렀었지 마라 아누이 엘 이 하수도 아 됐어 됐어 그럼 뭐 들을 수 있는 건 다 들었네 근데 너는 저기 뭐냐 왜 자꾸 눈에 띄는 거야 내 눈에 뒤질라고 뒤질라고 널 죽일날이 언젠간 오겠지 그날을 기다리겠어 니 배는 뭐 어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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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데려가 넌 헤엄쳐서 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댁이 안되는구나 자 이거를 내일 채워가야 될 것 같은데 됐고 가자 흠 나무통 아 마법 혐오 독약 나무통 빈 와인 형 어어 굿 어디 어디 넉넉하게 주라고 넉넉하게 달라고 어 아 미식이 없구만 저기 뭐가 보이는 것 같다 사람 영상을 한게 그게 하나가 아닌 것 같다